현대오피스 A4 접지기 LF210 1회 최대 135맥까지 대량으로 접지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접지 모양은 총 4가지 종류로 다양한 접지를 할 수 있습니다. 종이 두께에 따른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한눈에 들어오는 조작 버튼과 매수 설정 기능으로 더욱 편리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작업 도중 문제가 생길 시 LCD 동작 패널에 에러코드가 표시되며, 제품에 프린팅되어 있는 에러코드를 확인하여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급지력 조절로 종이가 다량으로 투입되거나, 들어가지 않을 시 해당 부위를 조절하여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지 테이블 연장판을 조립한 후 배출용지 연장판을 열어줍니다. 전원 코드를 꽂은 후 전원 스위치를 켜줍니다. 1차 급지판을 홈에 넣고 정착합니다. 2차 급지판도 홈에 넣고 정착합니다. 안전덮개를 열고 용지 사이즈에 맞게 페이퍼 가이드를 조절합니다. 접지할 용지를 넣고 안전덮개를 닫아줍니다. 원하는 접지 모양에 맞춰 조절핀을 이동시켜줍니다. 시작 버튼을 눌러 접지를 시작합니다. 반접지 회 접지 시 배출 롤러를 안쪽으로, 반접지 시 배출 롤러를 중앙으로 이동해줍니다. 현대오피스는 본사 자체의 철저한 AS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품질 경영 인증 기업입니다. 전국을 1회 생활권으로 통합한 현대오피스는 기계화 및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배송 포장 과정을 CCTV로 촬영하여, 제품의 누락이나 오배송을 원천 차단해, 고객님의 안식 구매를 보장합니다. 고객님의 안식 구매를 asing